페이드의 금리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반기 한 번? 두 번? 만약에 본인이 파월 의장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 갑니다. 두 번 갑니다. 두 번에 배팅합니까? 네, 두 번에 배팅합니다. 저 두 번 이상 배팅합니다. 저는 파월이 썸네일이 있지만 이 한 번이라는 게 본인의 입지와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초과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라고 얘기했다가 점도표상 두 번 정도로 해석되게 만들었다가 두 번 안 하면 자기 욕먹고 근데 한 번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한 번만 해도 욕은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파월 의장, 이 지금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와중에 상당히 중립적인 판단을 했다. 상당히 이유 있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솔직히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매크로 이야기에서 이제 크립토 이야기로 확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길래 아, 역시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FOMC 때마다 패턴이 있었더라고요. 이 노란 선, 여기 있는 노란 선이 FOMC 회의가 있었던 날의 선이고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가 회의가 끝나면 다시 또 하락폭을 회복했던 패턴이 있어서 오늘은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했고 역시 올랐네 했는데 사실 봤을 때 무슨 반감기 표를 갑자기 꺼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FOMC 회의에 있다는 비트코인 가격 패턴표군요. 맞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이런 비슷한 파트를 되게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올렸거든요. 좀 비슷한 표인데 이것도 보시면 CPI 발표 때는 살짝 올라요, 가격이. 근데 FOMC 때는 다시 떨어졌다가 CPI 발표하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CPI 발표가 새벽에 났잖아요, 저희 시간으로는. 그래서 가격이 살짝 회복이 됐다가 왠지 모르게 방송 시작하니까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어서 또 다시 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게 퍼센티지로 보시면요. 여기는 퍼센티지까지 기록을 해놨거든요. 아, 오늘 준비 많이 했네. 열심히 했어요. 이럴 때 보면 1월에는 25%가 그러니까 4%가 빠지고 25%가 회복이 됐고요. FOMC 끝나고 또 3월에는 11%가 하락했지만 18%가 상승이 됐고요. 11%가 빠졌다가 18%가 올랐다고. 3월에는. 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12%가 빠졌지만 또 15.95%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8% 넘게 하락했지만 그 정도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자이널리스트가 얘기했지만 마지노선을 지지선, 저항선을 66K, 67K 이 사이로 지금 보고 있다. 정확한 저희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얘기로 전해드린 바로는 분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지켜주면 만약에 FOMC가 지금 여파가 있고 미국 증시가 아까 돈이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약간 희석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지금 며칠 내에 도래를 하면 그러면 그 자금들이 크리프트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FOMC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FOMC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ETF가 이틀 연속 유출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채굴자가 장외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ETF가 이제 오늘자로는 유입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그저께 유출이 됐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채굴업체에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 장외 거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 3월의 이 긴 장대 이후로 최대 유출 매도 양인데 이게 1200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1200 비트코인이면 그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장외에서 거래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일회성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장외 거래라서 거래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뭐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양의 물량이 매도가 됐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심리에는 사실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에도 살짝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OTC에서 팔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물량이 한 번은 거래소로 돌고 시장에 돌아와서 그게 팔고 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다 이제 시장 가격에 희석되기 때문에 분명 영향이 없지 않다.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1200개요. 그러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고래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8천 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제가 살짝 비켜도 보이시죠? 8천 개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온 3억 달러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아웃풋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지갑에서 유출이 있었던 거고요. 6년 만에 지갑에서 8천 BTC를 꺼냈습니다. 8천 BTC는 그냥 1억만 쳐도 8천 원 어기잖아요. 그게 지금 나갔다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고래가 움직이면 시장이 약세가 올 거다. 혹은 매도의 신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현금화 하려고 하는 건지 거래소에 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나 시장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가 잠깐 언급해 주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의 얘기인데요.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데 옵션 콜, 푸트, 콜옵션 이런 균형 이런 걸 분석을 했을 때 현재 그런 균형이 잘 맞고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대요. 옵션 시장에서. 그래서 이 옵션 시장은 72K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만 2천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롱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상향된 가격을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래 매집량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한 이 고래 매집량이죠. 불장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매입 추이인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2020년 불장 이후로 지금 최저? 최고? 최고 수준으로? 안됩니다. 틀렸어요. 나 깜짝 놀랐네. 최고 수준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두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고래 매집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고 또 유동성이 감소 유동성은 감소할 수 있겠다 이 얘기긴 한데 이런 기관과 고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지표인 것 같고요. 지금 약간 한 번 틀리고 나서 약간 지금 멘붕 왔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청자분들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용인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고래들, ETF, 기관 이 유입은 계속 되는데 반면에 이 소매 투자자들은 지금 5개월 만에 이 움직임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랑 최저, 최고를 헷갈린 건데 여기 이제 저희가 저희가 말하는 이 소매 투자자가 이제 최대 만 달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이 소매 투자자의 월 평균 비트코인 수요가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차트도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최저 수준 기록했다라는 밑에 바닥에 있는 수치인데요. 이게 1월에도 소매 투자자 수요가 18% 감소했고요. 소매 투자자 수요가 감소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에서 7만까지 급등을 했대요. 이게 1월에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럼 지금도 소매 투자자 수요가 감소했으니 급등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량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3월에 검색량이 최고를 찍은 거거든요. 3월에 이제 비트코인 1억 간다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검색량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는데요. 아까 1월에 소매 투자자의 수요가 급락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수치가 거의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1월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1월에 보면 ETF가 나왔을 때인데도 바닥을 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지금 한창 장이 안 좋았을 때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의 관심이 좀 돌아오고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이 생기면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수요가 생기니까.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알츠코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제 그 이더리움이 ETF라는 호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한다. 저런. 284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화끈하게 내렸네요. 네. 화끈하게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이게 원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네요. 아까 그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더리움 프로토콜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갑수. 지갑수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3,500달러, 3,400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 못하면 2,84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다본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또 이더리움이 attack its all-time high. 사상 최고가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대포프 그분의 전망인데요. 이게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현물 ETF 승인에 힘입으면 최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 차트가 근거가 되는 건데요. 알트코인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절호의 기회가 온대요. 그래서 여기도 2015년에도 450일이라는 축적기간을 가지고 나서 불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720일을 기다리고 나서 또 올랐고요. 지금도 이제 650일의 축적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 플러스 ETF 승인 하면은 사상 최고치로 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말은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데요? 거의 2년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는 720일이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게 450일 축적해서 올랐었고 그 다음에 720일 이번에는 한 100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네, 720일까지만 만약에 한다 하면은 두 달 후 한참 여름에 사상 최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랑 발맞춰서인지 이더리움도 고래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24만 개를 매입한 고래가 있었거든요. 또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이거를 기대감에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기대를 하고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서 디파이부터 시작해서 FT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쓰이는 말 그대로 월드 컴퓨터로서 쓰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주지 않으면 수수료 문제는 차치하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더리움에 이제 같이 가자 렛츠고 투게더 하는 L2, 레이어2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더리움 가격이나 생태계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네. 그리고 솔라나에도 좋은 소식, 좋은 전망을 내다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활동량이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라나는 네트워크 활동량이 오히려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조금 오늘 다 같이 빠지기는 했지만 솔라나가 세 가지 이유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솔라나 ETF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자가 솔라나일 거다 하는 이슈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솔라나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해요.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 수요가 탄탄하게 있어서 그걸 밟고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네트워크, 솔라나의 생태계, 네트워크 사용자, 그리고 거래량, 지갑 수까지도 다 활발하게 좀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까지도 뭐 5천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기반을 해서 솔라나의 그 고질적인 네트워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가격의 회복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솔라나 기반 NFT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코인들, D핀, 그러니까 A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으로 하는 프로젝트들, 그걸 D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솔라나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솔라나 기반 OO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긍정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플 소식입니다. 나왔어. 리플이 보면은 항상 좀 열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도 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소식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은 이제 리얼 리플 USD라고 하고 싶다면서 LUS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리플 USD라기보다 리플 랩스 USD라고 붙인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솔직히 내가 대표면 리플 USD의 이름 약자를 리플이라고 할 거면 RPLUSD라고 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래서 리얼 그리고 리플 둘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리플 랩스 USD다.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제 글로벌 무역 거래 이런 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좀 늦지 않았나 거래가 좀 치열하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를 할 예정이라서 이걸 지금 해도 되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리플 랩스에서는 아직 중동 지역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하고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서 좋은데 리플 자체는. 그런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진지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송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리플 자체가 왜 나왔습니까? 금융사관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 송금망을 대체하는 네트워크가 리플이고 거기서 쓰이는 토큰을 리플 그러니까 XRP 이걸 쓰겠다는 건데 기존의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좀 더 쉬운 길을 갔었을 텐데 스위프트를 내가 한 방에 드러내고 거기에 앉겠다 라고 했던 그게 처음에 많은 분들의 가격에 높은 가격을 받았던 그런 희망 고문에 가까운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화면에 뭔가 착착착착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걸 기반으로 또 뭘 할 수도 있고 그 리플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송금 기능 외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ETF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플랩스에서. 그치만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상장 부문 책임자는 솔라나든 뭐 XRP든 암호화폐 ETF가 도입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 이유가요. 아직 솔라나나 XRP나 선물 시장에도 상품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현물 ETF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걸 그러려면은 선물 ETF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현물 ETF 갈 수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했던 이유도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들이 ETF를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비쳐왔고 그다음에 그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자는 솔라나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랬던데 이제 그거를 넘기 위한 허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더리움 선물이 있고 비트코인 선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선물이 있는데 현물은 또 왜 안 됨?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ETF에 대한 승인이었는데 솔라나는 그런 게 없고 거기다가 ETF가 1차적으로 승인된 다음에 뭐가 나왔죠? FIT21이 나왔습니다. FIT21 지금 통과는 아직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게 증권과 상품, 커머디티를 가르는 기준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상당히 ETF를 만드는 데 있어서 SEC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근거가 하나로 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스텝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주체가 없고 오히려 사는 사람은 많은데 그냥 상품으로서 가치만 갖고 있는 밈코인이 ETF하기 좋다. 맞습니다. 밈코인의 그런 얘기를 가져오는 거죠. 업계에서는 밈코인 ETF 얘기도 밈코인 ETF가 나올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에서 도지코인만큼 이해하기 쉬운 코인은 없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코인은 없다. 그러면서 인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이 이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관이 알고 있다. 그 측면을 이제 투자적인 입장에서 아서에이즈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질세라, 도지코인의 라이벌이죠. 시바이누의 ETF 출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진짜. 네, 이게 심지어 커뮤니티에서요. 보시면 청원을 한 거예요. 시바이누 ETF 만들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하는 청원을 제출했고요.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시바이누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청원을 그레이스케일에 냈다고요? 네. 가능하다, 가능해. 이 그레이스케일한테 시바이누 ETF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원을 낸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밈코인의 ETF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FIT21이라는 그 미래의 무슨 혁신을 위한 무슨 크립토 법안 이거를 보면은 증권과 상품을 가르는 준거 중에 하나가 이제 탈중앙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밈코인이 지금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밈코인, 특히 최근에 나온 밈코인들은 탈중앙성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와 약속을 분명히 하고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ETF가 19B4가 승인이 됐을 때 같이 갑자기 상승했던 친구가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클래식은 기존에 POW, 채굴 방식으로 완전히 분산돼갖고 이거를 갖고 가는 스테이킹이 아예 없으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ETF를 암호화폐가 탈중앙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ETF가 된다는 거에 의미를 되게 뭐랄까 금전적으로 많이 좋게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뭐 탈중앙화 좋아하는 밈코인 커뮤니티에서 ETF 해달라는 건 약간 뭐랄까 반모순되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근데 또 ETF 승인이 나려면 탈중앙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뭐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증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에는 왕도가 없고 기관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정치 얘기죠? 정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님께서 또다시 친 암호화폐 대선 후보자다라는 것을 어필을 한 번 더 하셨는데요. 말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자기는 암호화폐 너무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어필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가 전력망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백악관 들어가면 광부들을, 마이너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이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크립토 시장은 아주 날개 달고 헐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사를 저도 이제 어제자 기사니까 보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 매거진 사장단하고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비트코인 매거진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암호화폐 캠페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캠페인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서 아예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버려서 비트코인에 좀 확실히 여기서 좀 표를 좀 많이 갖고 가려고 하나 보다 트럼프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트럼프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2100만 개를 찢어서 각국에서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를 많은 금융사들이나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갖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트럼프도 이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메이드 인 USA로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정부가 관리하는 측면의 비트코인은 되게 위협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기반 채권 위에 달러를 가지고 그걸 세 개를 주름 잡았었는데 그 밑에 한 레이어를 비트코인을 깔게 되면 엄청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할래라는 공부를 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나 봐요. 그럼 어필을 했죠. 그러면서 질 수 없는 또 바이든 대통령 아이고 또 나오셨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기부금을 선거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고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통해서 그래서 바이든 선거 캠프도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21 폐기안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불안했던 게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에 적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 입장을 또 바꾼 게 전략을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는 인터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든이 직접 거론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목 자체가 바이든 캠페인이라고 제목이 스타팅이 됐잖아요. 이제 선거 캠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안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해서 논의가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민주당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런 느낌으로 한 관계자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온 얘기가 더블록을 통해서 소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든도 만약에 진짜 어림잡아서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8,5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라고 하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앞에 내용 좀 남았긴 했는데 이더리움 ETF가 정식 출시가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늦을 것 같다. 늦을 것 같다. 저는. 대선 약간 포함을. 대선에 직전에 와서 핀치에 몰리고 한 방 카운터가 필요할 때 꺼낼 카드로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더리움 ETF를 인질 삼아서 가질 수 있을 거다. 그 외에는 크리프터 관련된 카드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찾아보니까 민사소송 역사상 가장 큰 벌금 중 하나다. 맞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한 거는 벌금을 내기로 한 거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6조 원인데. 6조 원을 갖고 있다. 이게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물로 형성된 그런 자금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겠지만 한국에 투자자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테라 루나 사태의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많다고 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한국에서 그래도 뭔가 처벌을 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가는 게 형량이 더 크니까. 그건 또 그래요. 고통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상대로 이제 많은 사기를 눈물을 자아내게 한 사람은 한국당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어봅니다. 론제버티 홍님 오셨고요. 손흥민, 봉준호, 박지성, 이현지 레스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것을 물론 3월 달부터 연초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하반기를 앞둔 상태에서 정말로 가시화되는 모습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크립토 시장에 지금 약간 빠지는 시세를 감안했을 때 어떤 템포와 어떤 타이밍으로 투자를 해야지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투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말이 참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점심시간이 꼭 지났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3일 정오의 코인 라이브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